무슨 얘기 할 거야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찍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할 거야 뭐라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여기 보고 해야지 애쓰 애쓰 잘한다 귀여워 준우 맘마 먹어야지 준우 뭐하고 맘마 먹고 싶어? 졸려? 오늘 낮잠 안 졌어? 응? 준우 어린이집에서 낮잠 안 졌어? 졌는데 근데 피곤해 엄마 나 선생님 나 여기 자주 잤어 잤어? 선생님이 뭐? 어린이집에서 꼭 잤어? 네 얼마큼 잤어? 많이 잤어? 조금 잤어? 많이 잤어? 많이 잤어? 네 졸려 엄마 이제 저녁 해야 돼 아이 그거 더러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준우 엄마 저녁 해야 되는데 작은 형님하고 놀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어 삐졌어? 준우가 잘못되잖아 잘못됐잖아 누가 그렇게 해 하는 거 아니지? 네 엄마 좀 엄마 노래 불러줄까? 노래 불러줘? 무슨 노래 검색말에 불렀잖아 검색말에 불렀잖아 검색말에 불렀잖아 검색말에 불렀어 검색말에 불렀어 말개개인 공원에서 덕수여 마조래야지 당근이 먹는 거야? 응 준우 얼굴 준우 볼에 있는 당근은 엄마가 먹어야 되겠다 아 왜 아 당근 맛있다 엄마 당근 주는 거 먹어 엄마 볼에 있는 당근 주는 거 먹어 가만있어 카메라 흔들려서 잘 안찍기잖아 이제 그만 찍고 작은 형님하고 놀아 엄마 저녁하고 싫어 싫어 좋아 이제 그만 찍어 안녕 안녕